안녕하세요. 오늘 토요일 아침입니다. 네, 9월 16일, 토요일 아침. 감사 3일간 비가 오다가, 잠시 비가 오는 아침입니다. 영웅이 달아가고 있네요. 네, 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가을비가 너무 오래 오니까, 오늘은 비가 안올 듯합니다. 네, 유출은 안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 영웅이 아주 멋있게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늘여행으로 여러분한테 인사를 드립니다. 네, 여기는 강원도 삼첩, 삼첩혼TV. 네, 오늘 토요일 아침, 하늘여행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여명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내일 아침에 또 어떤 하늘이 변할까 기다리면서, 내일 아침에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월, 수, 금, 여섯시 삼십분에 아침 하당을 합니다. 시가 있고, 일출이 있고, 이야기가 있는 아침 하당. 월, 수, 금, 삼첩혼TV로 놀러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It's time. Bye bye.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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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